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욕기 8장에서 10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빌닷이 욕의 자녀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유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욕의 친구 수아사람 빌닷도 발언을 시작합니다. 빌닷은 욕이 친구들에게 한 말과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한 말 모두를 욕의 근거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욕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의 결론도 결국 욕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욕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닷은 주저하지 않고 욕의 자녀들이 분명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인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욕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유로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빌닷의 말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빌닷의 말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빌닷은 비록 욕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으나 이제라도 욕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나 결국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욕이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라는 조건으로 행한다면 지금의 고통이 치유되고 다시 미약한 시작이지만 결국 창대하게 되어 복을 주실 것이라며 인과율적인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물론 빌닷의 이 말은 욕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포함하여 빌닷의 모든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닷을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빌닷의 헛소리로 빌닷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말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빌닷에게 욕은 하나님의 전능, 주권, 자비를 말합니다. 빌닷의 말에 욕이 대답합니다. 첫째 욕은 인간의 불이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을 고백합니다. 둘째 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욕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따라서 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비록 의로울지라도 자비를 구할 뿐임을 밝힙니다. 넷째 그러나 욕은 하나님께 자신이 왜 악인과 같이 고통을 받는지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욕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비와 공정한 심판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네번째 포인트 빌닷에게 항변했던 욕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욕의 항변도 거세집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욕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을 막 내뱉습니다. 욕이 정신없이 내뱉는 말들은 사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욕은 하나님께 이 고통의 시간을 그만 멈추게 해주시기를 단언합니다. 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단언합니다. 욕은 창조주 하나님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자신에게 주시기를 또한 죽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을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욕은 자기 혼자 모든 고난을 다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욕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더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32일 욕기 8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유리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이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럼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엽기 9장 엽이 대답하여 유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요한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모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분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잼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6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도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면 멸시하시고 악일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 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활라를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신 아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